반갑습니다. 저기 화면만 보다가 너무 좀 영광스러운 것 같고. 오늘의 일이 또 일요일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좀 감명이 깊습니다. 근데. 제가 생년월일이 67년 7월 7일이라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7월 7일 생날 태어났다고. 이제 하늘에서 내린 딸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막 말을 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아 나는 행운하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. 주차장에 차가 없으면 내 자리는 있을 거야라고 하면 진짜 자리가 있거든예.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사러 가다가 옛날 집을 사게 된 거예요. 1940년 30년 된 집을 대팔려고 샀는데 나름 머리를 쓰고 근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지금 금리도 고금리인데 그냥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그게. 안 팔려도 근데 누군가가 그게 아마 너한테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샀을 거라고 자꾸 그래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 스스로가 자꾸 그거를 뒤집어 쓰는 건지 정말 내가 하늘에 내신 딸이 맞는 건지. 우리가 신이 내린 딸이 아닌 사람이 이 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.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니 특별한 거 맞아요. 근데 다 특별해. 특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없는데 내 옆에 사람을 의심여기고 니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운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. 우리가 태어날 때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속의 질량이 아주 좋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생김이 다 틀리게끔 질량을 가져오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어디에 쓰임새가 있고 어떤 한 재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홍의 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나가 있기 때문에 신의 딸 중에 딸이고 신의 아들 중에 아들입니다. 전부 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소질들이 다르게 태어나서 그렇지 전부 다 특이하다 이 말이죠. 다 특이해. 그래서 너는 7월 7일 날 태어나가지고 진짜로 이게 하늘에 줄을 물고 왔다 이렇게 7월 7일 날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.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힘이 더 세게 태어났다라고 본다면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만일에 작은 일 갖고 짜작짜작 뭐 이렇게 갖고 쩨쩨하게 뭐 이렇게 한다. 뚜들이 맞아요. 잘 알아야 돼. 나는 조금 뭔가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보다 하는 일이 질이 좋아야 되고 더 나아야 되지.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졸장부짓을 하면 뚜들이 맞는다니까. 이걸 알고 나면 내가 느낄 거야. 왜 요새 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왜 하자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아까 말하는 대로 같으면 주차장에 차 하나 비가 있을 거야 했는데 비가 있지. 저 집 팔릴 거야만 팔려야 될 거야만 그걸 왜 안 팔리냐. 아니 이런 걸 지 방법으로 이쪽은 일로 가고 이쪽은 일로 끌고 가고 사방으로 다 끌고 가 이게. 우리는 홍익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해동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. 이 지도자들이 자기 할 일을 못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라. 우리 해동 대한민국에 무엇을 주었느냐. 인류한테 주지 못 낸 걸 우리한테 다 준 게 있습니다.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들. 이 대한민국에다가 지식과 문화를 인류에서 일으키는 5천년 7천년 동안에 인간이 희생하면서 일으키는 지식과 문화를 대한민국이 다 갖다 줬어.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흡수하면서 자란 사람들이에요. 세계에 어떤 나라도 있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이 지구촌이 생기고는 처음 일어난 거예요.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게 대한민국입니다. 지식과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생산하는 거예요.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남는 게 뭐냐 하면 지식과 문화가 남는 거예요.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니까 이걸 전부 다 인류에서 나온 걸 전부 다 일로 다 갖다 줬습니다.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키워요.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. 인류가 희생하면서 이루어낸 업장을 너희가 다 퍼마셨다 이렇게. 끌고 갈 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만질 줄 알아야 돼요. 인류가 희생하면서 일으키는 업을 다 퍼마셨다 우리가. 그럼 우리 할 일이 뭐냐. 인류의 우리가 이롭게 살아야 된다. 인류의 이롭게.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 엑소 세대들 잘 들어요. 우리가 학교 갔을 때 처음으로 지식을 배우러 가는 게 학교입니다. 우리 5천년 만에 처음. 그러니까 윤회를 몇 번 했던 5천년 만에 처음 지식을 배우러 갔어요.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. 2차 대전 이후로 대한민국이 최고 잘하고 정확하게 했던 게 20년 동안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.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만 걸 대한민국이 다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전국에 딱 20년밖에 안 걸렸어요. 어마어마한 공사가 일어난 겁니다. 그래서 그 지식을 거기다 다 이어줍니다. 지식과 재주를 갖추도록 전부 다 인류에서 이루는 걸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. 이걸 전부 다 우리는 흡수를 해 가지고. 그래서 우리가 학교 들어갔을 때 가르친 게 요새 디지털 후배들은 잘 모를 거예요. 이 베이비 부모들하고 엑스 세대는 이거 다 배웠습니다. 그러고 네이브로 직결했어요.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. 학교 들어가자마자 이것부터 가르칩니다. 걸을 가르치기 전에 이것부터 가르치다 이 말이죠. 그때는 유치원도 없었어요. 학교로 갔어야 돼. 그래서 걸음마도 거기서 배웠어. 하나 둘 앞으로 나란히. 그 학교 들어가자마자 가르치는 게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. 그 어린 꼬마들한테.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된다. 너희 소지를 키워가지고 안으로 자조독립해야 된다. 이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고 그걸 아리켰어요. 이게 장난행계 아니라는 거죠.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 만들어졌던 우리한테. 이 학교들 처음 어릴 때 그 꼬마들한테 이걸 주소 미기고 말로 우리가 말을 하게 했어. 아내가 오면 몸 뒤로 때렸어. 이 말을 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는고. 이 말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것부터 하나 풀어주면. 너희들 삶이 인류 공룡에 이바지가 안 되면. 너희들 삶은 한 뜸 또 사는 게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소리냐. 질 높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다.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. 인류 공룡에 이바지 되는 그런 삶을 안 살면 네 업이 0.1mm도 소멸이 안 된다. 지금 그 때가 와 있어요. 우리는 다 자랐고.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. 이거 챙겨야 돼요. 왜? 내 업이 소멸 안 되면 나는 해탈을 모네. 인간이 수없이 윤회함에 태어나서 자라서 마지막 일생을 바르게 살아서 해탈하려고 사는 거예요. 내 업을 벗고 해탈하기 위해서. 그걸 배우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으며. 지금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지 않으면. 그런 삶을 안 살면 네 업장 소멸이 안 된다. 홍의 인간은 무릎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. 그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었고 재조를 갖추었고 다 성장했으므로 이 사회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그러고 떠나는 것이다. 원도 한도 없이 떠나야 그래야 해탈하는 것이다.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. 지금 질문하신 분이 본인에 대한 걸 물었는데 이 물음이 누구 거냐? 전부 다 거예요. 내 혼자 뛰어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 또 오지 않았어요. 힘차게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를 바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. 내가 빛나려면 내 주의 사람이 나를 바쳐줘야 해. 네 혼자는 절대 못 일어섭니다. 빛이 안 나.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성장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융합시대입니다. 뭉쳐야 산다.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겠죠? 대한민국 건국을 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?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. 이 소리가 지금 써야 되는 말입니다. 이제 대한민국의 이 나라 주인들이 뭉쳐야지 살아요.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빛나게 살 때 사는 거지. 그냥 밥주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. 인생이란 빛나게 살 때 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. 빛나게.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빛나고 인류에 빛난다면 못 살게 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내 혼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잘 돼야 되지. 내가 살기가 좋아지려면 내 주위 사람은 둘러보라. 니 주위 사람이 살기 어렵다면 너는 절대 더 잘 살기 안 해준다. 용서 좀 알아. 힘만 빠지지. 시간만 간다. 내가 잘 되려면 내 주위 사람을 봐야 돼요. 이 사람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는 저절로 살아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놔두고 내 혼자 잘 살려고 그런다. 절대 그렇게 안 해주는 사회가 지금 사회입니다. 그걸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이야기 했다며. 내 주위 사람을 지금 바르게 이끌어 주지 않으면 같이 잘 살기 안 하면 내가 잘 못 산다 이 말이죠. 하여튼 나중에 이걸 갖다가 만지면서 새로 크게 풀더라도 이 답은 알아놔야 돼요. 지금 그 때가 왔어요. 우리가 한참 일어날 땐 더렁치기 살 때도 있었어요. 더렁치기 살 때는 내가 막 일어나는 사람 있죠.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안 보였어. 지가 어릴든 말든 내 앞에 오면 웃음이 있었다니까. 전부 다 신나고 좋아가지고 막 그럴 때 내 주위에 가. 그럴 때 나는 막 일어났어. 지금 왜 우울하고 힘드냐. 내 주위에 사람이 다 우울하고 힘들어. 그래서 나도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. 네만 그런 게 아니야. 네 주위에 사람이 그래. 이걸 바르게 우리가 못 이끌어주면 난 절대 안 풀립니다. 알아야 돼. 인연을 왜 줬는지. 그 인연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라고 준 게 인연이에요. 그러게 뭔가 우리가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장사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. 사람 인연을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네가 봐야 돼.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하고 살았으면 네가 무조건 잘 되게 돼가 있어.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르게 안 하고 그걸 이용해서 네가 잘 살라고 한 거는 네가 조금 벌은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가져와. 다 뺐어. 가버려.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. 우리는 말이죠. 저 사람한테 돈 벌 때 내가 벌었어. 벌었죠. 벌었는데 누가 내 돈을 사기체가 가져가니까 내 거 뺏기는 것 같아. 이거 잘 생각해야 돼. 저 돈을 저쪽에 내한테 올 때는 이거는 저 사람들 거 가져왔잖아요. 난 뺏어온 게 아니야. 내 거라고 이게 지금. 그럼 내 걸 누가 이렇게 걷어가니까 내 거 뺏긴 거야 지금. 올 때도 네 거 아니고 이 놈아. 저 가는 것도 네 거 아니라서 가는데.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. 생각을. 국민들은 살기 어려운데 내가 돈을 거두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잘못 쓰면 누가 와가지고 걷어가요. 걷어가면 나도 저 사람들 잘못 쓴 거 걷어와서 가지고 있었었고 나도 잘못 쓰면 걷어간다는 생각을 해야지. 이건 내 거 뺏긴다. 내 거. 여기에 발목 잡혀서 평생을 가는 거예요. 세상에는 내 게 없고 네 게 없고 전부 다 이 사회 거고 이 지구촌 거고 이 우주의 거예요.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줬으니 감사합니다. 잘 쓰면 되는 것이고. 내가 못 쓰면 거듭할 때도 감사합니다. 더 노력하겠습니다. 요래 해야 되고. 그게 자연이지. 하느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. 하느님 간다고 또 이상하다 하는 사람 많을 나요. 부처님한테 절하던 사람이 많아가지고. 이 사람이 하느님 가는 거는 교회당에서 하느님 이게 아니에요. 자연의 큰 에너지가 하느님입니다. 항상 우리를 구부살피고 있고 항상 우리를 돕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환경을 줄 때. 어떤 환경을 주는데 시련을 줄 때가 있어요. 미워서 주냐. 이유가 있는 거죠. 시련을 주니까 이걸 견디 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됐구나. 이러고 쓰임새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. 우리가 시련을 줬을 때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쓰임새가 있는지 어둠만한 질량으로 쓰임새가 있는지 무엇을 해줄까를 보고 있는 건데 시련을 주니까 그냥 불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너를 쓸모 있게끔 지금 안 자라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공부 더 해라. 이러는 거예요. 한 사람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 없듯이 하느님은 한 사람도 전부 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다 우리. 우리 시련을 주는 것을 내가 뭐 잘못해 갖고 잘못해 갖고 어려움이 오는 게 있고 너를 보기 위해서 내가 시련을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그런 사람을 키울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상태를 보는 게 있는 거죠. 욕을 이겨내면서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합격 이래 되는 거예요. 조금 시련을 준다고 그걸 가지고 아이고 나 이 시련 싫어요 하고 돌패한테 갖고 절을 하고 부처라고 거기다가 내놓으라고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. 아 그리고 저쪽에 뭐 하느님은 살고 막 이래 갖고 막 기복을 바라는 시대가 끝났어. 그러면 얻어 터져 이제. 더 힘들어진다.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 주위에 얼마나 지금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요런 일들을 찾는 거예요. 내 주위에 사람이 쳐다볼 때 내를 욕심쟁이라고는 안 봐야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일은 그거는 질량이 약한 일이라 요런 것들을 빛나게 될 수는 없습니다. 홍익인간 지도자라 했어요. 자꾸 길어질까봐 자꾸 자르려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들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의 큰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사는 건 똑같고 작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사는 건 똑같습니다. 힘든 건 똑같대. 그러나 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발전하고 클 수 있고 삶이 빛날 수 있고 작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모르게도 힘들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. 큰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대한민국 주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주인이에요. 대한민국 주인이라면 보람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내 하나 못 살아갖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힘을 줘서 너희들을 이끌어 줄 수가 없어. 요런 생각 하나 전환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이 바뀌어. 이렇게 우리가 3년만 노력하고 살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. 이 세상에는 3차원에는 3년이라는 것이 한 테마예요. 하나 내가 바꿀 때는 100일 만에 내가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진짜로 공부하는 건 3년 하는 거예요. 3년이면 내 인생이 바뀌어. 그런 거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내가 질문한 거는 대답도 안 하고 이럴지 몰라도 크게 풀어가세요. 크게 풀어가고 이게 대한민국에는 전부 다 큰 하느님의 일꾼들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것들에 영적인 힘도 있고 뭐도 있고 워만 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. 주위의 재주들을 전부 다 우리가 존중하고 주위의 힘을 존중하고 주위의 사람을 존중을 할 때 내 일이 스스로 막 풀린다는 거죠. 주위의 사람을 의심여기지 말고 내 힘이 크고 내가 잘났다 하지만 누구든지 존중을 할 만큼 그 힘을 가져온 겁니다. 그 힘이 융합될 때 이제 큰 힘을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은 말씀해주세요. 아멘